이쪽에는 따라합시다. 말씀, 출마, 성령 출마, 그 다음에 은혜 출마. 이쪽에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줄 수 있는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 할렐루야. 이렇게는 엎드리면 기도하러 이뤄지면 뭐 하자고 그러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종료들이라고 쓰여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거니 우리가 지금 여기 먹을 것이 없어온 것도 아니고 입을 것이 없어온 게 아니라 참 은혜를 참여하고 또 말씀 참여하고 또 가면 학생의 문제를 안고 없을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전문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구경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 뭘 하는 걸 해. 나만 보다지 하고서 자, 한번 다뤄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여기는 마침 그런 부분은 아는 것 같아서 매천만 만만 다행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종료주라고 쓰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그분이 오실 때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는 원더풀 카우셜. 평강의 왕으로 그 분을 내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길 원하시는 분 아멘. 그 종료주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전이 성령의 전인데 그것을 이름하여 성막이라고 주겠다는 말입니다. 알레르기야. 구약에서는 성막이고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걸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그 성령의 전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오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봅니다. 찬송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요한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그럼 찬송이 다 소리높여 소뼈칭여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주의 성령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찬양하자고 하는데 너무 의미를 많이 나눴수요. 우리 독사이신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자고 그래요. 할렐루야. 전부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으니까 그 성막 얘기를 아, 이 성막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좋겠나 주님을 내 마음의 성령의 전을 건축하고 주님은 내 마음의 평강의 왕으로 모셔서 세상에 주는 것장에 차평을 누리고 이렇게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져온 모든 영육과의 질병의 문제가 됐든 사회적인 문제가 됐든 가정적인 문제가 됐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내가 더불어 반드시 축복하려 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피를 켜져요 평생을 70 중반까지 올 때까지 병원 약관을 놓고 자극 생긴 것도 좀 단단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 그렇게 건강하게 진행하는데 뭐 장소가 없더라구요 장마치 온몸의 피를 밖에서 받아서 다 쏟아내세요 병원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자란 얘기는 마음 준비하세요 여기 동료 존경하시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그분 다른 메디카를 깠던데 그 상황을 듣고는 너무 가만히 없다고 판정을 하셨어요 가족들이 마음 청정마서 휘짚고 기도하다가 다 지쳐서 이제 지배관도하고 옆에서 쓰러지는데 정우경 눈을 뜨고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사야 58 자 1절부터 좀 내려가다가 어디서 딱 부딪히는거하니 8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좀 열고 가다가 이게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게 되냐 그런데 주인이 기뻐하는 금식은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비교 죽인 자에게 보기 그 그러한 그 행동의 신앙 행동의 삶의 신앙이 적혀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아침 햇볕같이 빛같이 빛같이 빛나게 하고 그 다음 구절은 내가 너를 따라합시다 급속히 급속히 치료하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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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어지는 공의를 행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후회하느라 축복의 말씀이 이어져있더라 아멘 햇볕같이 빛나고 지금 앞뒤에 공의를 해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후회하는 얘기는 들어보자 어느 것이 꽃이겠어요 내가 급속히 그들을 치료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오늘 여기 제가 소유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유리한 걸 믿으시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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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 30분 30분 까지 베스트 35분 까지 하면 배 유리한 기도도 많이 했는데 너무나 많이 쏟아지니까 이걸 뭘 얘기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면 주님이 하시거나 하는 얘기를 사용하며 쓰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The word of the Lord come to me.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The spirit of the Lord.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 말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니라. 그분의 소리를 듣고 모두 문제를 해결받고 문해왔고 돌아가게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그레이블이 익힌 것 능력주심자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곳에서 말썽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길 바랍니다. 엎드리는 기도하고 일어서만 전도.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손막을 마음의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피를 찬양하니 그 속에 치료하는 부분이 그때부터 이제 수술을 들어가기 시작한대요. 피를 가면 몇 개를 매달아 가지고 수혈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혈의 찬성. 그게 종련지라 쓰는데 특송하시는 분은 전부 십자가에 얼마나. 십자가가 얼마나. 그게 복음의 진술이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저는 이해하면서 은혜의 특송을 풀었으니까. 김여기의 찬성. 방금은 내가. 역시 잘해요. 특송. 다 필요스럽고는 안한데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느끼는 건 주님의 보혈이 채용된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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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을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다 쏟아내는 그곳에 수혈을 하는데. 주님의 보혈로 채용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 보혈로 정경개되고 나니까.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의 전이 지어진 것을 느꼈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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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그래서 주만 사랑하고 주만 바라봅니다. 변화상상에서 엘리아하고 노세아하고 예수님과 예수님만 바라보십니다. 그 말씀만. 말씀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요.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는 얘기가 세분에 나오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 캡처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다 이루고 나서는 It was complete. 다 이루었다고. 창조사에게 큰가. 예수님 십자가상을 지금 얘기한다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순환 중간에. 아버지와 저들을 용서하여 주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비옥공문. 피어있으니 오스. 그 누가 내 부모의 형제냐고 할 때 얼마나 주님이 야락하게 됩니까? 우리의 마지막 십자가를 운영하면서까지도 자기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하는 이런 효성스러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가 오늘 나와주게 나와있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망하니 마이 갓 마이 갓 Why have a hope to affect me?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I am thirsty 내가 목마른다 근데 그 다음 부절이 니키스 퀸니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액을 완수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개시로 계획하는 여러분 21장 6절과 8절을 말해 이틀 이스타 승리신앙 이 창조신앙이 구약은 여러분 보세요. 영업의 창조신앙 구속신앙을 얘기하며 성령신앙을 얘기하여서는 저는 그것을 제가 명령했어요. 승리신앙이다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일곱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으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으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으며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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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자의 이와 같으며 저는 주여 나를 고쳐주면 내가 뭐하겠습니까 그런 기도에 출발이 아니라 왜 저를 살려서 어디다 쓰시냐고 거기서 동의의 기도가 출발되는 데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 58장 12절에 내려가면 내가 너를 무너진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를 수축하여 더할 것이 되기 위한 자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션이 나온다고요.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리셨는가 내가 너를 무너진 재단을 추축하여 기를 수축하여 더할 것이 되기 위한 자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나는 그것보다는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웃던 마음으로 완료하다가 내가 그래서 질문을 받으시고요. 예비된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 이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능력을 향하고 무슨 축복을 향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을 지나가다가도 여러분이 오늘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한 십키로 오래가서 응답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무를 뽑아가면서 뭐 어쩌고 난다고 지도한다고 하는데요. 응답이 안해서 아 이거 못할 수 없고 내려가는데요. 그것도 조금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군요. 이런 것을 하나씩 들고 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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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네면서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잡지 못할 때 애인한테 버림받았다는 것. 그런데 내가 사랑의 밭을 꽁꽁 묶어서 붙잡았으면 좋지 놓쳐먹고. 그 소리를 딱 들리는 순간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다가요. 누구만 꼭 껴아나가 보니까 참의하는 피로 되지 않습니까. 다가한테는 운행을 받는데 아는 것들이면 저한테는 못 받으면...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바꾸고 내려왔더니요. 이런 갈대가 흔들흔들하는데요. 처음에 왔던 사람을 얼마나 철회하고 보다 보면 갈대가 이렇게 들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못들아났어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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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여러분 옆에 나는 저 사람 비기 싫어 교회 못 나가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나를 훈련시켜서 반드시 너를 들여쓰게 하는 하나님의 대우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명이 있더라고요. 은사를 개발해야 되겠어요. 오늘 국내의 흥미도 높은 것입니다. 하도반대로 열심히 읽어서 대역하도록 하십니다. 한 여인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절망한 싸움이 됐습니다. 엘사이에 나와서 붕지죠. 크라이언치! 붕지죠! 얘기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당신의 종, 나의 나편이 이미 주원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나는 두 아들을 참 벗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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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법에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걸 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흥미를 해두면 뭐 안 흥미를 내면 흥미를 내면 돌리주려고 또 범행했지만 어쨌든 그런 절박가상 이제 그 안쪽까지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세우셨습니까? 진정 절박성 진정 절박성 그런 심각성 있는 사람이 그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게 뭐 이게 까더라도 응? 99번 되려도 안 되고 마저 한 번도 되려도 잘 갈라지는 그걸 임계점이라고 여러분 오늘 그 임계점의 형사가 다행히는 주의에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리프라이트 안 하거든요. How can I help you? 내가 너를 뭘 도와드릴까요? What do you have in your heart? 내 집에 무엇이든지 내게 도와드리라. 할렐루야 무한친구입니다. 여러분 돈 떨어져 시발떨어져 애인만돌떨어져 다 죽기를 바라보는 그러나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서 여러분도 이곳에 오게 하고 하나님이 아직 생명거덩하지 않은 걸 이기시키라 바랍니다. 그걸 찾아 그 기름 한병 한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릇이라고 표현해야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대기가 만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금은 지금부터 나무로부터 시간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똥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무슨 카운트가 안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만지는 역사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가락 여기에 지문이 다 다녔잖아요. 도도 문장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를 것입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아니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우주에서 딱 나보다 안되면 우리의 내 목숨 하나의 가치가 천하보다 되어야되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는 평가는 저도 보니 쓰레인 것 점진단자라고 하는 것이지만요. 노 주님이 볼 때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존재가치가 천하보다 우주보다 더 가치가 아멘 아멘 이 말은 우리의 자문심이 생겨가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 비 스트롱 너의 커리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 더 중요한 것은 고민되지 말아. 좌우나 호나 치우치지 말아. 대한민국이 지금 극좌가 지금 양파가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리한도 발 쪼개진 나라가 지금 안해서도 또 쪼개진 이기일보에 우리가 불지지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철관과 때에 와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우리가 살면 이 성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면 가정에 살면 나사는 바랄거도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몸체신 주님이 아래 죽어도 살려 살았으면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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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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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신앙이 우리 총회의 의명 부활신앙이 바로바로바로바로 믿자고 우리 집기하거든요. 그리고 내보다 정령 주꾸리라는 것 결코 쉽지않아 마음이 있는 오늘도 역사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5,4회에 사문대와서 얘기해서 이 성과 끝날 때까지 정확히 기도를 천문천사로 우리를 지키라 내가 경험 경험을 세워놨다고 지금 할렐루야 뭐죠? 막 못 들어온다 이러네 막 들어오려고 깍축대가 내려가 들어와가지고 저기다 경험을 세워놨다고 천문천사 동원에 왔어요 쫙! 말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열려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이곳에서도요 지금 끈뜩끈뜩뜩하게 쏙 들어와서 이만하는 바람에 바로 좀 다 치접하고 궁금하실 것 같죠? 할렐루야 아멘 방법을 알려줘야되요 그게 어떻게 하냐 나가서 그릇을 빌라 종국이지만 보이스비 엠리스였으니 이건 우리 전문가의 중국어학기 시절 같은 소리요 근데 성령에 대한 입을 크게 보인다니 이 산지를 내게 해주세요 아멘 태양아 범주라 달아 양을 걸자 뒤에 스탑트 상대로 기도하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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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이 마이크다 엘샤라이 전문가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신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한 번 엑셀트가 있죠 한번 해봅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여행입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에 받성 모습이 돼가지고 이따 찬양하면 더 잘할게요 할렐루야 고기 고기 잘해가지고 어디 소리 지를때도 저는 집에서 그냥 여보 하바다가 빨리 하바다 여보 이 소문 알지 언제 내가 알아봐서 이럴 때 그냥 믿습니다 하바다 그냥 그냥 탑 터져볼 거 아니에요 여기 있었는데 왜 문을 좀 달라고 마시면서 나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찬양은 시작이 뜯겨뜨리고 이게 왜 나왔냐 여기까지 내가 쓴게 저를 따라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컵 나오시겠지 않습니까 지혜롭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내 따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두 분이 마냥 퇴불합니까 뭐 다들 키운다 따름 키우지 말라고 그래서 닉은 이런땐요 10단이 한 개 둘야 뒤에 순서가 많잖아요 왜 뭔가 이렇게 아니야 2분 남았어 2분 확 그리고 5분 정도 이따 마치께 그래서 두 아들하고 같이 갔고. 그런데 그 중요한 말이 하러 방에 들어가서 시작도록 문을 닫고서 자식, 아들들은 그걸 가져오고 그릇을 가난한 혼인자식으로 생각나잖아요. 그 여유를 부었어요. 협동성, 은밀성. 하나님의 일 때문에 은밀하게 할 때가 있는 이 시간에 불이 떠벌리면 그냥 소리나는 울림, 괴가리같아 만나다. 꿈도 그냥 누가 뺏어갈 수도 있다. 잘 간직하시고 기대했습니다. 할 때까지. 크고 빈이란 일을 보이네. 할렐루야. Break the unsearchable things. I show you. You do not love. 내가 안전한 크고 빈이란 일을. I show you. I answer you. I tell you.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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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여러분 기름이 떨어졌어. 이 기름이나 그릇이 떨어졌어. 그릇이 떨어졌어. 여러분들 리듬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축복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 큰 리듬, 삶의 리듬을 갖추세요. 보이스비에 있어서 그런 자동을 하냐고. 이러면 그릇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엘리사를 사자갔다 그 여인은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매 물러나는 이것을 들포두에요. 그걸 마지막 극작한 포두였면 그걸 다시 엘리사에 가서, 시키는대로 즉각 가서 시키는대로 숨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창원을 짓는다니까 그래 가서 먼저 핏을 갖고 너 나머지가 두 아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평안하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기에는 이루가 다하는 일은 없는 줄 알아서 기도하면서 저 서로가 기도하는 일을 찾아오고 가면서 살아가거라 하는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이나 마치겠습니다.